오홍이 이거 한번 해볼려 파이어뱃 뾰쭉 코아이네 뾰쭉 어어 응? 고나래 처음준비바 만나면은 모식갱이야 지금 메딕이 쫓기고 있다는 뜻이지 아 네 명이면 풀방이야? 아 죄송해요 영상 꼭 올려드릴게요 내일 꼭 올려드릴게요 좀비고는 뭐야 나 소화기 했는데 왜 아 소화기 딴 분이 하셨구나 아처 인생 제가 이게 익숙한 이유가 옛날에 좀비고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좀비고 근데 그땐 PVB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좀비 디펜스 딱 그것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니까 좀비 그냥 몰려오는 거 잡는 약간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뭐 요즘 뭐 고퀄리티네 뒤통수 빠개주고요 오씨 뭐야 잡고 뭐야 매직공격 잡아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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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리나? 안 살리네 어 메딕 죽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에잉 어디야 뒤통수 때려주고 여기 닿는구나 잡아주고 앞으로 가고 뭐야 나 혼자 살아남겨 지금 와 몰려온다 큰일났다 이거 일로와야 다 쏠 수 있죠 한번 쏴주고 또 몰려오죠 자 이쯤에 돌아올 때 코너 쪽에 날려주고 한방조 날려주고 그럼 좀비들 빠르게 잡아주고요 자 또 코너로 뭐하라 하죠 여기로 올 거란 말이에요 휴지성 때문에 이때도 쏴주고 또 쏴주고 쉽네요 뭐 게임 자체는 뭐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맵을 모르겠어 이거 어어어 저 빠른 건데 빠른 거는 좀 골치 아프지만 앞에 있는 지도를 보고 조금 더 신속한 황토군 위에 이렇게 잡아주고 아 이거 못했다 자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래 줄게네요 어딨어 어우 씨 좁니다 음 저는 좀 무섭네요 빨라서 그래도 제 2석보다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긴가 어 여기 있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 딱 봐도 길이 여기긴 한데 뭐야 오우 좀비 슥격 시클하다 아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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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넣어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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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요 또 비석 나오겠죠 비석들 파티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쉬운데요 게임 자체는 안녕하세요 줄게임이요 우리 현지 안녕 뭐야 쉬운데? 피해서 그냥 가면 안 돼요? 계속 부활한다 근데 그냥 돌진? 그냥 돌진하면 나중에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빠른놈 있으면 좀 잡고 가 빠른놈 있다 씨 저놈은 못 피하죠 자 달려오면 잡아주고 개 돌아갑니다 뭐 깽겨? 뭐야 점수 0.100 같은데 뭐야 이거 무료 간식들의 정책 끔찍한 양불로 디범벅 라고 하네요 뭐야 이거 오씨 뭐야 이거 돼지 오씨 뭐야 깜짝이야 오오오오오 잡아주고요 응? 뭐야? 오 와웅 봐봐요 그냥 돌진하면 죽어요 죽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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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날뻔 했죠 괜찮괜찮 아 으쌰 잡아주고 오오오오오오오 죽어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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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여기 봐라 팀 플레이자 응? 왜요? 응? 어? 저기 많다 유인해 올게요 잉? 어크 기다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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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내가 학원 되니까 아 되네 뉴이놈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오우 저건 내가 못잡겠다 대충 이제 컨트롤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아니구나 큰퀴인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난 그렇게 미끼가 되었다 사쿠라에요 자 지금 차를 잡고 있죠 뚱땡이 저 뚱땡이 무늬 오 잡아진다 여기서 으음 아 차가 좋네요 뭐 특수 기능은 없지만 일단은 뭐 관동도 쎄고 잘 잡네 제가 잘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마쿠키니 반갑습니다 자 잡아주고요 네 한 대씩 때려주고 열 여덟대 한 대씩 때려주고 오오오오 조심조심조심조심 자 염달아도 잡아주고요 소화기 혼자 있으면 다 깨겠는데 근데 가끔 소화기가 안 먹힌 애들도 있어요 가끔 먹히긴 먹히는데 돌진하고 오는 남자애 같은 거 있죠 그런거는 이렇게 제가 딜 넣어주면 또 속도 느려지면 충분히 잡으니까요 야씨 계속 나오네 또 나오는거 아니야? 얘 갑독티가 좀 있더라구요 갑독티가 오오오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자 저거 컨트롤해서 잡구요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저냥 하고 있죠 잉 내게 일바당 뾱! 2명 도착 점수 500점 아 네 좀비고가 버퍼링이 심하네요 어이 뭐야 우리 힐러 없어요? 아 이게 잘하는거에요? 오옹 그렇구나 어이 저기 님 오오오 사다코다 사다코! 저 엄청 잘하는거래요 오 이렇게 활 맞출수도 있구나 타입 맞춰서 아 괜찮괜찮 어디야 어디야? 어 사다코 온다! 사다코! 쏴주구요 오오오 큰일날 뻔했다 아이씨 조심하구요 어디로 가는거야? 길이 어디야? 여긴가? 어 어 사다코다 여긴가? 아 아 다소명 보시네요 좋아요는 20개고 감사합니다 아 그 메딕은 무기 뭐에요? 무기 뭐에요? 파이어맨? 반가워요 반가워요 후라엘린 네 막판 가죠 안해본거 안해본거 거거거 힛 제가 메딕할까요? 나 아쳐해야지 그럼 파이어맨 해봐야지 충전된 양끔 다수의 적을 스턴이구나 어 제가 그냥 아쳐 할까요?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메딕이 져요? 아 그래요 네임 어 귀엽다 펫 여기도 귀엽네 운전 뭐에요? 운전이 뭐에요? 네 네 네 네잉 티오로즈는 교실동에 학생들을 구출했고 와 와 멋있다 얜 뭐야 2층에 노네 아 네 바바유 뭐에요? 어? 어 어디 가유? 여기? 여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카트라이더도 해? 그들은 거침없이 트레이닝센터로 향했다 네 헬스클러마라고 하자 맞나? 오 뭐야 뭐야 신기하다 전 쏴죽이면 되는거에요 이게? 청해술 아 마이옹구 헐 나 운전 못하는데? 저거 뭐야? 이거 우리 님 뭐해 뭐야 왜 운전 안해? 뭐야 뭐야 이거 쉽잖아 그냥 누르기만 되잖아 이거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 아 쟤네도 어우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뭐 옆에는 아무것도 못하네 근데 바보같이 아니 저거 왜 자꾸 걸리는거야 아래 다 보이는데 걸리면 안 돼요 잠깐 올라가지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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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쏘기 아이아이 여기 쓰면 안 죽는거에요 그냥 아 저게 다 죽음에 이제 이동하는거구나 자 운전 잘하고 계시네요 음 뒤에 쓰면 할게 없네 이거 총알 계속 쏘는거는 그냥 알아서 쏘니까 음 이 라인만 이제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구나 간단하네요 조심해야지 오 오 오 저 날파리랑 부딪치면 지는거겠죠 느낌상 자 잡아주고 계속 걸려 어 이겼다 뭐지 온갖 방해를 물리치며 전진하는 그들의 뒤를 쫓아온것은 뀨 뭐야 이거 치킨메달 우편메달 응 저 저건 어 뭐야 저거 팬티빠람으로 지금 어그로 화이팅 난 그냥 쏘기하면 되잖아 아 아 저거 속도가 빠르구나 저거 뭐 풀게이지 저거 뭐에요 나도 저거 채울 수 있나 오 채울 수 있다 점점 찬다 풀게이지가 안 쏘면 차네요 뭐가 뭐가 뭐 게이지가 조금씩 차죠 안쓰면 아닌가 아 아 아니구나 자 쏴주고요 저 그냥 계속 쏘면 되네요 그냥 팔만 편하네 뭔가 약간 역동적인데 아 아 잡을랬는데 자 팔로 쏴주고요 와 졌다 까비 오 재밌네 재밌네유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히트맨은 다수의 적을 한 거구나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그럼 이맘 뾰로롱